대책을 세우세요! 아무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하다는 겁니까? 뭐해! 내게 뭐하라고요? 똑바로 해! 똑바로 해! 똑바로 해! 뭐해! 한 달이 더 갑자기 공지가 바뀌어서 종이 학생증 말고 가족 관계서랑 카드 학생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안 하거든요 한 달을 stuk지 않았나? 오호 우워워 오호 우워워 오호 우워워 첫눈은 구ahn이랑 Face up 마치 오상의 Tops style dance fun like A 때론 superhero가 돼 플려델 core게 안팡맨 워우 유지 섭식 가네 섭식 가네 통파로 해 통파로 해 color my fellow my best and my white 내 속아내 몇십 명, 100 명에 내가 있어 오늘도 다른 날까지 어차피 전부 다 나에게 커밋보다는 대단이 된